2024년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8시 42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코인키스입니다. 가격은 20A, 리플레이 가격은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요. 20A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불장의 느낌이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 리플레이 시우인 브레이크 알링하우스가 Last week 60 minutes interviewed me about crypto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 60분 정도 했는데 이 발언에 Stay tuned for details 더 디테일한 것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6만 600명 구독자가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들고 있죠? 저는 6,400개의 전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콘텐츠 보유량 리플이 최고 보유량이 아니고 영상을 최대한 많이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 리플을 초대 받을 겁니다. 보량주 과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저희 최고급 과정인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지금 같은 불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저는 학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커뮤니티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거 마라톤 특강을 보시면 되는데 성과는 스텔라 룸엔 531.16% 그리고 수익금은 차익 실현 금액은 4,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막 이렇게 막 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멤버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량주 과정 소개를 딱 30초만 해봐라.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을 저희 부모님한테도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식하지 말라. 나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속내를 들어봤더니 부모님께서 90년대 삼성전자를 천만원어치를 한 번에 사셨어요. 한 번에 샀다는 게 중요하죠. 한 번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에 샀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되니까 못 견디고 전략 매도해서 손실났기 때문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거래도 똑같습니다.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 하지 말라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기본 세팅이 20배. 조금 양심이 있다. 10배. 10배 레버리지라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 10%만 하락이 돼도 모든 투자금액이 날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넣을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천만원 전재산 화끈하게 투자금액 화끈하게 한꺼번에 다 넣어. 선물거래 레버리지야. 화끈하게 20배 당겨.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는 표준 강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주문하니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해도 알아서 다. 근데 이제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 분들은 오지 마세요. 이상하다는 것은 과하게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트집잡기 좋아하거나 과한 욕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기계치인데 난 그냥 욕심만 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정중히 사용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해도 다 주문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흘려들으세요. 소주잔 있으신 분들은 됐고 안 살 분들도 됐고 혹시 모르셨는데 어? 4765원 최고급과 24K의 금도금 소주잔 리플 소주잔 있어? 와 너무 예쁘고 아 술이 맛있다고? 아 나 애주간데? 응원하신 분들 한 세트씩 사시면 됩니다. 두 세트씩 사신 분들이 참 많던데요. 고량주랑 같이 이거는 뭐 장식용이죠. 원하신 분들 기쁜 마음으로 리플 두 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다고 하네요.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고정에 박아놨습니다. 여기까지 자 깔끔하죠? 네 광고 깔끔하죠? 좋습니다. 깔끔하게 할게요. 담백하게 할게요. 저도 담백한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광고는 끝났습니다. 긴장 푸시고 어제 이거 이건 제가 할까말까 하다가 뉴스 하나를 포기하고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기분이 어느 때보다 기분 좋았습니다. 리플 CEO 사임 고려 조회수보다 더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봤다는 거죠. 사기. 댓글 보니까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섭다. 맞아요.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방송.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10만 명 구독자 넘어가고 30만 명, 50만 명 되면 제 강의는 이제 공익적인 강의로 바뀔 겁니다. 물론 정보도 드리겠지만 공익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기 안 당하고 어차피 투자 손실은 내 책임이지만 사기꾼들이 판치는 거는 사기꾼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 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사라져요.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사이비, 종교 도를 아십니까? 예전에 이거 통했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멘트로 바뀌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공급으로는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사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아이디어 하나 파서 해킹 열심히 해서 그 아니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단 몇 시간 방송하고 짤리고 짤리고 그러는데도 왜 할까요? 이거 한 번 하면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한 3, 4억은 땡길 것 같습니다. 3, 4억 원어치의 XRP를 한 번 방송할 때마다 땡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문 닫으면 끝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아까 보면서 교수님 리플 20억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동석님 굉장히 큰 손이시거든요. 20억 화끈하게 수익 내십시오. 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조바심 나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리플 가격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 조바심 나게 하는 거예요. 조바심. 사기도 조바심이고요. 차트도 조바심입니다. 어떤 게 조바심인가요? 1,400원이었는데 눈뜨고 일어났더니 2,250원 되잖아요. 조바심 나잖아요. 뭐야 하루만에 1,000원이 올라? 응?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나중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손주 칠까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바심입니다. 계속 오르네 조바심. 그리고 사기 있어서 조바심이 뭔가요? 야 오늘까지다? 야 지금부터 1시간까지다? 야 만 개 보내면 이만 개 보내주는 거 페이백 해주는 거 그거는 오늘까지야. 딱 선착순 50정만 해줄 거야. 선착순 영어로 first come first served 이것만 하는 순간 이 말 듣는 순간 조바심 발동하면서 난리 납니다. 저희 어머님도 쇼핑몰 홈쇼핑 보시는데 막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이즈 이것밖에 없어요. 막 주문하시니 어머니 하지 마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조바심 필요 없습니다. 실력으로 극복하십시오. 조바심은 초보자들이 내는 생긴 초보자 초심자들한테 생기는 마음이에요. 조바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 있으면 실력으로 하면 되는 거지. 실력 없으면 고량주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당하지 맙시다. 사기 당하지 말자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8분 동안 아직 본론 들어가지 못하는 건 제가 양해의 말씀 드리는데요. 근데 그런 말 한 사람 없지 않아요. 진짜 귀가 짓물하도록 들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보는 이거죠. Fairshake is the most successful multi-candidate bipartisan super PAC in American history. 이거 말고 이거 하겠습니다. Last week 60 minutes interviewed me about crypto. 자 60 minutes 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론 60 minutes 라는 프로그램이니까 60분 동안 했겠죠. 나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The push for regulatory clarity 규제의 명확성 regulatory clarity 규제의 명확성은 SEC 의장에게 우리 리프레시 EU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소송 한참일 때 합의 지금 생각해도 합의 끝나 아니 저기 소송 끝나고 정말 법적으로 가벼워지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방송하는 게 저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이럴 때 방송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라고 마음속에서 상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상상은 현실로 우리가 말하는 말 뱉은 말들은 다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게 제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 방송 듣고 나서 손실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1300원에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합의 합의의 전제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규제 명확성 그리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 두 마디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돈을 바라지 않는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고 그리고 규제 명확성을 좀 해줘. 왜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저렇게 하고 잣대가 정확하지 않잖아. 이 환경에서 이런 적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해 나가란 말이야? 라는 의미의 regulatory clarity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and how the industry banded together to advocate for pro-innovation candidates on both sides of the aisle through fair shake pack full episode to be aired soon. 전체 에피소드 전체 화가 곧 우리 온 온에어 있잖아요. 방송 곧 방송될 것이다.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Stay Tuned입니다. 디테일한 거 궁금하십니까? 채널 고정 또는 관심 계속 가져주세요. 채널 돌리지마. Stay Tuned.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잘 유기적으로 엮여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력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리플 CEO는 입이 가벼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요즘은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리플 CEO는 과거 4년간 SEC한테 철저하게 진짜 저는 과하게 말해서 유린당했다. 짓밟혔다. 유린당했다. 짓밟혔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와신상담 했겠습니까? 와신상담 너는 지금 계속 SEC 너는 계속 우리를 탄압하고 있지만 나중에 두고 봐. 지금이 지금이 그 와신상담 타이밍이죠. 그 4년간 그 4년간 폭신한 암호화폐 성향의 공화당 어떤 대선후보가 또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2032년까지 8년간 진짜 로얄 로드를 걸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역사적인 부의 증식 타이밍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이 4년이라도 4년도 조금 그렇다면 2년이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런 이제 그 역풍이 헤드윈드였거든요. 머리에서 바람 부르니까 역풍의 뜻이겠죠. 그 4년간은 역풍의 헤드윈드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바람이 어디서 부나요? 이제 꼬리에서 붑니다. 후미에서 불죠. 순풍 이제는 지금 딱 리플레이스 유인 브레이크가링 하우스는 테일 웬드 이제는 순풍을 타면서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동안은 SEC가 유린하면서 역풍을 불어와서 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나갔다고요. 근데 이제는 가고 싶은데 더 가요. 그런 분위기를 리플의 CEO 브레이크가링 하우스가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라는 총내가 엿보이는 장면이고요. 리플 CEO는 그간 4년간 하지 못했던 XRP의 가격적인 행보를 매우 폭발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그리고 리플 CEO의 각종 언행들은 그 언행 그대로 리플의 가격에 즉각 반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리플의 주봉을 보면서 왜 이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재미있는 차트였죠. 재미있는 차트였지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십니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설계였다. 근데 이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딱 보일 겁니다. 아까 20억 투자한다 있어요. 저한테 리플님 오실 때마다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5만원씩 써주시는 그런 분들 다 수십억대로 투자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참 농락하는 거죠. 이 차트가 누가 봐도 보이는데 못 보게 한다. 왜 못 보게 하나요? 안 오르니까. 왜 못 보게 하나요? 비트코인 1억 3천 뚫어버리니까 이더리움 500만 뚫어버리니까 도지코인 500원 뚫어버리니까 에이다가 리플 추월하니까 도지코인이 리플 시총 추월하니까 리플만 계속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니까 근데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왠지 부자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망상이라고 표현해서 그러나 망상이 맞으니까요. 헛된 상상인 망상 나쁜 뜻도 아닙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헛된 상상이라고 할게요. 헛된 상상에 빠짐 빠져들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주식에서 지금 암호화폐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런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주식이 잘 될 줄 알고 암호화폐 파는 쓰레기야! 하면서 주식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가 늘어나니까 야 암호화폐! 암호화폐! 야 주식 야 국장 버렸어! 이러면서 아니 국장 좋다고 하실 땐 언제고? 네.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투자는 저희 코인키스 시청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했다. 저는 왜 이걸 계속 보여드렸었냐면 다른 게 아니고 네. 가격을 누르고 있잖아요. 가격을 누르고 있잖아요. 대부분 한때 그 악플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거잖아요. 리플만 안 간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리플만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돼. 시체가 너무 많아. 무슨 천원도 못 가는데 무슨 이천원을 가. 그리고 트럼프도 당사는 안 돼.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멘트를 뱉을 줄 아는 사람들 뱉어왔던 사람들이 사고 방식도 긍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부정적이고 리플 안가? 브레이크 알링하우스 리플 경영진 다 사기꾼들이야? 매달 1월에 1일에 맨날 10억개씩 팔아? 계속 반복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반복해요.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긍정이 긍정을 낳는 것입니다. 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지금 살짝 좀 소화물량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멘트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리플 CEO는 앞으로도 계속 잘 움직일 겁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거의 20분 가까이 돼서 황급히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시작 참 그럼 안됩니다. 진짜 진짜 그러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량주 과정 원하신 분들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커뮤니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가입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쨌든 선물거래의 베이직 기본을 제가 보여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막 나왔을 때 소주잔 막 나왔을 때 라이브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주잔 이거 참 리플 이 스티커는 지금은 이제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한잔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 있으니까요. 댓글에 댓글에 이렇게 2023년 3월 리플 합의 합의되길 바랐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주잔 원하신 분들 그때는 합의를 받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4,765원 꿈이 야무지워졌어요.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키 짠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많이 구입하시고 오늘 들어오실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와 또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되시고요. 12시에 뵙겠습니다.